드러나는 입구, 줄을 하는 거 아, 사람이 어마어마한 짓네 오, 부고기 골고기 오, 동정부 오, 나, 좋겠습니다 주희, 해주세요 백화총장은 어두운 차라리 절차의 장소로 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 쪽은 뭘 이쪽으로 들어가지? 여기 위에서 다 가는 데로 가야지. 어디요? 우리는 위로 가야겠다. 왜 킹고? 아, 영 땡고 하면 안 되겠지? 아니, 아니. 여기 왔다가 이리 나온대. 아, 널 어딘가 했네.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이고, 꼬불꼬불 만들어놨네, 길도. 이 쪽은 뭘 하고싶다. 근데 이 쪽은 왜 이렇게 놀아가지고? 이거 다 해볼까. 그 눈을 보다. 와, 이거 일만 할께요. 있으신가요? 영구인이 살던 뒤 연구인도 살던 접귄식 또 들어간다고? 또 어디로 들어가? 아이고, 일로 들어가서 잘라 나오는구나 아, 턴이다 턴 여기는 어디지? 저도 몇 번씩 찍어볼까? 좀 더 찍어볼까? 손을 내야죠 눌러주세요 좀 더 진행해주세요 네, 접귄식은 앞쪽에 있어요 아, 세편들아, 그쪽으로? 제가 조금 빚게 잘해줄게요 여기는 접귄식입니다 여기는 여우인이 타어 가자, 접귄식입니다 네, 대기시입니다 아, 대기시입니다 액자판이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어로는 내용이 있으세요. 아 저 접전실 앞에 또 왔구나. 아 저거 한 번 먹는 건 진짜 멋지지. 와.